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예뻐요 예 환타스틱해요 사부에나 3만원요 여기요 잠시만요 어휴 어딘지요 예 예 이런 밭에 놀러왔어요 예 여기 지하철 3호선 타고 원당에 내려서 3번 출구로 오면 꽃 도매시장인데 고향 꽃 도매시장이요 아휴 중간만큼 오면 꽃나래 다육식물 선인장이라고 써 있습니다 아휴 먼 데서도 오시고 가까운 데는 당연히 오시고 구경삼아 오시고 예 영상하고 똑같은지 대보러 오시고 아휴 우리는 멀어서 맞아요 영상만 구경합니다 홍상생술이구요 가격대는 상품마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 요렇게 포스가 조금 더 큰 아이는 저기 5만원 그리고 조금 작아 보이는 요렇게 차이가 있죠 4만원 아휴 세상에 물 져서 오우 싱그럽죠 아휴 싱싱합니다 그리고 얘는요 제가 얼른 보니까 이렇게 변이가 왔어요 변이 왔죠 안 보여요 요기요기요기 이렇게 변이가 왔잖아요 아휴 세상에 변이 온 거야 내 눈에는 왜 다 보여 자 이렇게 영상 보다가 맞아요 혹시 와서 내가 얼른 뛰어가서 사야지 그러면요 아휴 세상에 어딨어요 전화하시는 분이 빨리 얼른 다 가져갔죠 캡처 하실 수 있고 못 찾으면 예 알 수 없죠 예 홍상생술 4만원대 있고 5만원대 있고 괜찮죠 어우 세상에 역시 멋져요 네 역시 멋집니다 여기 4만원 자 크기 비교하시고 아까 조금 전에 봤던 사보에나 3만원 이렇게 물들지 누가 알았대요 이렇게 생긴 사보에나가 이렇게 생긴 사보에나가 맞아요 이렇게 생긴 사보에나가 이렇게 물들었다고 네 아휴 세상에 이렇게 묵은화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누다 누다도 이렇게 물들었어요 아휴 누다가 보세요 완전 녹색이잖아요 이렇게 물든 누다가 4만원 괜찮죠 예 누다 잠시만요 어우 2분 22초 제가 전면 화면을 사용하려 합니다 자 그리고 물을 줘가지고 애들이 아주 그냥 얼마나 싱싱한지 라탐 2만원인데요 입장이 굉장히 넓고 이제는 이렇게 하루하루가 다르게 물이 들다보니 이제 어떻게 해요 아휴 이제 배송받으면 뭐라 그래요 영상보다 더 이뻐요 그렇게 하시게 생겼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영상이 조금 더 이쁘잖아요 그래서 배송받으면 아휴 누구만큼 아쉬워요 아쉬워요 이렇게 하셨었는데 아휴 지금 안 아쉬워요 자 응 라탐 2만원 맞습니다 자 그리고 칸테 2만원 맞습니다 에스메랄다 만원 아휴 이뻐요 이뻐요 자 목대 보면 에스메랄다 제가 큰 대품이 있지만 맞아요 우리집에 베란다에서 키우기 딱 좋은 에스메랄다 만원 맞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합니다 왜냐면 엄청 멋진 애기들이 있어서 꼭 해요 눈 감으셔요 그리고 하나 둘 셋 하면 눈 뜨시는 겁니다 어머 야두 잠깐만요 젓가락 젓가락 차게 야두 변이죠 야두 변이죠 야두 변이죠 이렇게 변이든 것도 캡처하셔요 아휴 그러셔요 그러셔요 네 왜냐하면 먼저 찜하시는 분이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눈 아직도 안 떴어요 아휴 참 하나 둘 셋 한번 뜨셔요 하나 둘 셋 짠 원종에 보니 로시아 10만원 아우 세상에 제 목소리 떨렸죠 음 자 하나씩 갑니다 왜냐하면 이 대품은 아무리 내가 영상을 보고 주문해도 이왕이면 얼굴이 다 다르다는 뜻이죠 자 원종에 보니 로시아 10만원 훌륭하죠 자 원종에 보니 로시아 10만원 훌륭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짧은 영상 기대하셔요 아휴 선전포고를 해야지 자 코사지에 보니 8만원이요 어머 나도 코사지에 보니 있는데 이렇게 이뻐요 어우 세상에 어휴 잘 키워야겠네 코사지에 보니 8만원 아휴 이뻐요 응 저 조그만 거 있어요 저요 예 어우 세상에 코사지에 보니 야 너 물 들죠 물 들어라 물 들어라 아휴 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원종에 보니 로시아 아휴 세상에 조용히 좀 해요 원종에 보니 로시아 10만원 조용히 좀 해요 자 예 원종에 보니 10만원 예 원종에 보니 로시아 아휴 끝내줘요 네 그리고 예 원종에 보니 로시아 야는 제가 물이 좀 묻어 있긴 한데 예 이미 생장점이 딱 두 개예요 예 아휴 어떻게 하려고 거기까지는 자 그리고 원종에 보니 로시아 자 한번만 더 보게요 코사지에 보니 다 있는데 아휴 세상에 참 예쁘죠 그리고 여기 물이 덜 들었는데 아휴 물만 들어봐요 예 자 그리고 에지컷이요 그렇게 이쁜 애지컷 4만원 자 그렇게 이쁜 애지컷 4만원이에요 자 그리고 예 체리장미요 아휴 세상에 어우 하하하하 아휴 이뻐요 자 체리장미 아휴 이뻐요 자 체리장미 이뻐요 어우 끝내줍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 세상에 이름이 없어도 어째요 에스피 2만원 예 자 그 다음에 첼로 약간 실버스타 비슷한데 첼로 가격대 3만원이죠 자 어우 세상에 예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드라마에서 본 천송이 예 이쁘죠 2만원 천송이 2만원 천송이 2만원 자 그리고 여기 아마 여기 얘가 다 체리장미 같아요 예 어우 이뻐요 이뻐요 어우 진짜 이뻐요 아 목소리가 살짝 떨렸죠 너무 이뻐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헬리야 3만원이요 어우 헬리야 3만원 괜찮아요 자 어우 자 그리고 여기는 프랭크 2만원이요 이 봐요 물 들잖아요 예 프랭크 군생이요 어우 군생 돈도 받더니 여기는 그렇게 안하죠 여기요 어우 꽃나라다육식물이요 도매시장 다육이 도매시장 아우 세상에 일본 새벽별 2만4천원이요 괜찮은데요 가격이 왜 싸 아우 일본 새벽별 2만4천원 제가 이 정도 크기 봤거든요 예 아우 세상에 자 애플파이어 2만원이요 어우 이쁘죠 애플파이어 2만원 자 그리고 요기 레드콘 12,000원 이뻐요 잠시만요 이뻐요 레드콘 12,000원 괜찮죠 어우 가까이 됐어요 그리고 쌍두도 있어요 아우 이뻐요 자 다 이뻐요 그리고 다 이뻐요 레드콘 12,000원 예 사러 오셨어요 하하하하 기현이 눈이 밟혀서 안 돼 맞아요 제가 허금해가지고 예 그리고 갔다 오시고 다음에 화분이랑 한 달이나 한 6주 정도 있다가 화분이랑 갖고 오셔 예 아유 갔다 또 오세요 예 아유 가다가 눈에 밟힌다고 오신 거예요 그게 뭐냐고요 잠시 아우 특가 갈 때 특집 갈 때 보세요 특집 갈 때 보세요 아우 그 그 왜냐면 지금 막 들어오는데 차에서 내려가지고 구매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나도 만나기 힘들어요 자 하나 둘 셋 짠 아우 세상에 원종해보니 로시아예요 세상에 얘는 12만원 아까 혹시 구독자님들 10만원대 보셨죠 얘는 12만원 아우 세상에 예 아우 괜찮았어요 아우 세상에 원종해보니 로시아 12만원 괜찮죠 원종해보니 로시아 괜찮죠 12만원 잠시만 얘는 마리아 잠시만요 얘는 마리아 20만원 그러니까 마리아에 비하면 야는 12만원 아우 저희 우리 오늘 만났으면 또 저기 통증 구독자님 만났으면 아우 우리 엄마하고 똑같이 말해요 아우 거시기하네 이렇게 아우 야 이뻐요 어떻게 할까 하나밖에 없어서 가위바위보 하셔요 원종해보니 로시아 12만원 얘는 마리아 마리아 20만원이에요 자 아우 하나 예 자 그 다음에 레드콘 했어요 자 하나 둘 셋 짠 어머 세상에 화이트그린이 WG요 12,000원입니다 WG 아우 세상에 분지하면 어떻게 해요 얼굴이 예 지금 현재 여섯 개로 보이지만 예 분지하면 어떻게 해요 12개 아우 그러면 어떻게 하나에 천원 아우 계산도 잘하네 자 어머 세상에 예 아가보이데스 몽불랑 2만원 예 조금 작죠 예 왜냐면 영상에 가까이 막 갖다 대니까 커보여요 아우 작아요 예 그러면 또 뭐라고 말해요 와서 보시고 아우 작대더니 안 작네 이렇게 하시죠 맞아요 네 자 그리고 하나 둘 셋 짠 레몬 와인 2만 4천원 얼마나 레드와인 얼마나 빨개지는지 레드와인 예 24,000원 맞아요 자 그리고 자 여기 야는 글쎄 누구래요 아우 세상에 이쁜 아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예 레드 어머 세상에 예 레드 만원이요 레드 만원이죠 이쁜 애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레드 만원 레드 만원 또 오세요 레드 만원 아우 세상에 이쁜 애들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자 아메스트로 3만6천원 예 아메스트로 3만6천원 아우 다만원 자주 오나 했더만 우리 구독자님들이 어느 분 저보다 더 자주 오시나 예 캐롤 2만원 아우 세상에 크리스마스 캐롤 되면 얘가요 빨개집니다 군생 그것도 군생이에요 군생 하나짜리 아니고 군생 2만원이요 자 그리고 여기 화이트 그린이 12,000원 얼굴 만약에 이런거죠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개 그럼 얼굴 분재되잖아요 그럼 12개 12,000원이니까 괜찮죠 어머 세상에 야야 핑크 플로라 2만원 핑크 플로라 2만원 어우 세상에 핑크 플로라 2만원 어머 어쩔까 물 먹어서 이뻐요 어우 세상에 예 제가 조금 예 어우 얜 진짜 이쁘죠 핑크 플로라 2만원이요 어우 세상에 자 자 전체적으로 밭을 봅니다 야야 핑크 플로라 2만원 예 포트는 그닥 크지 않으나 정말 멋진 예 어우 세상에 예 2만원 그리고 하나 둘 셋 하셔요 하나 둘 셋 짠 수연이요 아우 제가 이게 수연인데 예 여기 보자 하하하하하하하하 아우 세상에 금금금금금 아우 몰라요 어디에 있나 못 찾어 아우 세상에 여기 수연은 얼마 아유 가격이 없으니까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옐로우 옐로우 8,000원 예 어우 세상에 8,000원 맞죠 옐로우 옐로우 자 눈 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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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세상에 수연이 얼마인지 한번 물어보세요 자 오늘 여쭤볼게 자 확인 아까 사셨는데도 옐로옐로 8천원 그 다음에 슈퍼클론이요 완전체죠 슈퍼클론 완전체죠 물은 든다니까요 자 이렇게 하고 블루라이트 14,000원이요 아우야 참 이쁘네 자 그리고 얘요 홍성생수 4만원이요 자 워낙 이렇게 붉은톤이 많아서 야가 또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몰게인 4만원 몰게인 4만원 그리고 여쭤보러 갈게요 여기 사장님 이거 수연 얼마에요? 8천원 어우 세상에 내가 금받다 하려고 했어요 수연금은 아니에요 수연 8천원 아우 세상에 아우 가위바위보 하셔요 물줘서 표시 안나는데요 제가 봤어요 자 금은 또 가격이 비싸죠 야두야두야두야두야두야두 아우 물줘서 표시 안나요 자 매장에 오시면 예 자 수연 8천원 맞습니다 아우 이쁘게 쓰셨고 자 이렇게 해서 여기는 꽃나래다육식물에서 지금 보고 계시고요 아우 저기 위에 잠시 몇 개만 더 볼게요 아우 여기 국화꽃이요 보여줘 봐야지 구경해야죠 국화꽃도 보고 선인장도 보고 아프리카 식물도 보고 옆집에 국화꽃인데요 어우 제가 영상에 담는 것만 해도 제가 돈 내야 돼요 아유 구독자님들이 와주시면 되죠 자 아메스트로 3만원이요 아우 이뻐요 더 이뻐요 하하하하 이 정도 돼요 아우 세상에 내가 한 게 아니고 우리 대표님이 지금다가 막 오기 직전에 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더 좋아요 아우 아메스트로 3만원이에요 자 아메스트로 3만원 맞죠 세상에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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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제 이쁘다고 안 해요 왜냐면 예 눈으로 다 자 레드와인 예 군생이요 어우 가격 많이 내렸네 짝대기도 안 하고 그냥 몰래 내리면 내가 몰라요 다 알지 자 그리고 로우금이요 어머 세상에 잠시만요 로우금 만원이요 나도 로우금 하나 있는데 이런 애들 샀었거든요 봄에 그랬더니 너무 이쁜 거예요 완전히 색상이 아우 이제 금이 자꾸 눈이 들어와서 어쩜 좋아요 하하하하 자 그 다음에 홍시 저기 2만원이요 자 홍시 2만원이요 아우 이뻐요 자 홍시 2만원이요 아우 이뻐요 자 홍시 2만원 자 홍시 2만원 저는 이렇게 잔잔잔잔한 게 이쁘고 또 어느 분들은 이렇게 약간 환협 저는 새협을 좋아합니다 저는 새협을 좋아해요 자 아우 고민되면 새협하나 환협하나 사면되지 이렇게 새협하나 환협하나 아우 세상에 자 홍시 마셔 홍시 마셔 이렇게 자 홍시 봐 자 이렇게 하고 자 제가 여기 아우 세상에 손인장 말 너무 많네요 수연금 여기 아우 세상에 아까 그냥 수연은 8천원 예 수연금 자 그리고 파랑새 12,000원 예 독일 샴페인이요 만원이요 자 그리고 어 여기요 후레늄금 아우 세상에 후레늄금 4만원이요 아우 금이 눈에 들어오면 어쩜 좋아 혼나겠어요 혼나겠어요 아까 단원치 보고 살죠 내가 자 여기는 예 지하철 3호선 타고 원당역에 내리면 고향꽃 도매시장이에요 고향꽃 도매시장에서 3번 출구로 오면 나와서 고향꽃 도매시장 중간만큼 딱 오잖아요 그러면 예 꽃나래 다육식물 선인장 아프리카 식물이 있습니다 네 자 얘는 크라바쯔 4만원 아 저 오늘 그 기대하셔도 돼요 짧은 영상 특집이요 어우 세상에 긴 입적성 6만원 어우 세상에 긴 입적성 6만원 긴 입적성 6만원 예 그리고 얘는 혜리 왓슨 5만원 예 어우 멋져요 혜리 왓슨 5만원 자 그리고 쓰는거 아니 아우 세상에 4만원이야 모토로 합시게 하나에 5천원이면 어우 세상에 2 4 6 8 10 12 14 16송인데요 그러면 얼마에 돈이 그러니까 합식을 왜 했어요 몰랐으니까 했죠 자 스노우바니 4만원 스노우바니 4만원이에요 메리 네 벨 메리벨 5만원 예 어우 이뻐요 이뻐요 자 예 이뻐요 자 그리고 얘요 피어리스 12,000원 예 담설 금 5만원이야 자 이렇게 해서 예 그 꽃나래 다육식물에서 보셨고요 아우 세상에 야거 만원이에요 하하하 어우 그 예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 예 그리고 얘는 루비다나 예 6,000원이요 하하하 자 아우 당인 금 예 저희 그 도매시장 안에 있는 다육이 시장이기 때문에 가격대도 저렴하지만 음 아우 종륜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로우요 로우는 크기마다 달라요 금액이 자 제가 지난번에 여기서 샀죠 예 14,000원 로우 14,000원 얘네들은요 예 26,000원 예 크기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우 나는 얼마짜리 사고 싶다 라고 하시면 돼요 예 로우 그 얘가 26,000원 하하하 색깔이요 근데 저요 어메이색 세상에 색깔이 너무 좋아요 예 자 그리고 여기 로우 26,000원이요 왁스 12,000원이 이제 왁스도 예전 창이죠 로우 14,000원 저도 샀어요 하나 14,000원 예 있는데 또 사요 아유 세상에 없는 게 어딨어 하하하하 살사베르테 6,000원이요 아우 물먹어서 진짜 이쁘죠 아우 그리고 여기 예 시무야마 콜로라타 4,000원 자 그리고 우리 그 다남다육 채널 보시면 없는 분 없으시죠 에스메랄더 예 큰 건 5,000원 작은 건 4,000원 예 온슬로우 예 온슬로우요 3,000원이요 오우 세상에 온슬로우 3,000원이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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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온슬로우 3,000원 맞아요 예 3,000원 맞죠 오우 오마무시합니다 에스메랄더 5,000원이요 자 여기 송이 부셔요 음 자 그리고 여기 버클리 6,000원 영상으로 다요 뒤로 가야돼 하하하하 자 이렇게 하고 제가 저쪽에 영상에 몇 번 담지 못했던 곳을 제가 찾아갑니다 여기는 예 주차 가능하세요 주차장 충분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다서 그 서대문구 쪽에서 되게 많이 오시고 의정구 쪽에서도 많이 오세요 왜냐면 여기는 시장이어서 구경거리도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옆집에 국화꽃이 만발하고 자유기도 구경하시는데 어디예요 하나 둘 셋 하셔요 어머 세상에 자 하나 둘 셋 짠 원종 방울복랑 금 어머 세상에 가격 얼마인지 볼게요 깜짝 놀라지 마세요 네 어머 세상에 내가 요새 금이 눈에 띈다고 했더만 자 하나 둘 셋 짠 원종 방울복랑 금 만원 맞죠 포트 작지 않아요 그 올 작년 이만때만 해도 야가 7만원 8만원 했어요 아우 세상에 괜찮죠 자 그 만약에 입장이 이렇게 예 입 저기 조금 떨어졌다 그러면 거기서 자구가 뿡 나와요 야는 막 위에가 커팅해서 그런지 여기저기서 막 뿡뿡뿡뿡 어우 세상에 괜찮아요 이런 애기들 우우 세상에 야도 그래요 위에서 커팅 한번 하면 자구가 몇개가 나와요 하나 둘 내가 얼른 봤을때만 지금 세군데서 나와요 그러니까 아우 세상에 자 원종 방울복랑 금 만원요 괜찮죠 괜찮아요 자 그리고 여기 구레뉴 금 예 어우 확실히 금 예 확실히 금이죠 자 원종 방울복랑 금 싸요 예 맞아요 이 정도 가격이 진짜 그랬다니까요 작년 추석 때쯤에만 해도 7,8만원 했구요 작년 1월 2월만 그냥 19년이죠 19년 1월 2월에 이 정도가 12,3만원대 그러니까 두달 세달된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얘도 비싸요 아유 그런 소리 말아요 아유 그런 소리 아유 그러는 그러지 마세요 자 레디씨 6만원 아유 멋져요 얘도 10만원대 한번 보셔요 이렇게 완전 아유 세상에 대품이 웬일이야 지천의 대품이죠 자 레디씨 10만원 얘도 10만원 얘도 10만원 레디씨 다 되셨죠 자 몰게인 8만원이요 아유 다 대품이에요 8만원 몰게인 얘는 4만원 더 천천히 가요 헬리야 아유 세상에 헬리야 완전히 그 몰게인 헬리야 속량이 다 비슷한가요 아유 안 비슷하죠 자 하나 둘 셋 합니다 아메스트로 헉 아우 5만원 자 아메스트로 5만원이요 구경났죠 구경할만하죠 네 아메스트로 5만원 프랭크 슈퍼클론 6만원이요 제꺼 이 정도 사서 기쁜 화분에 심었는데 아유 세상에 으으 입장 하나가 그냥 제 어디만 해요 몰라요 아유 세상에 프랭크 슈퍼클론 6만원 이 정도 두 포트만 사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어요 아유 조금 사서 깊고 예 좋은 흙으로 딱 심어보면 아유 세상에 여기요 원종 해보니 8만원 아유 세상에 예 원종 해보니 12만원 정말 예쁜 예 바닐라비스 금이요 5만원 바닐라비스 금 5만원 자 그리고 여기 핑크 선샤인 12만원 예뻐요 핑크 션샤인 자 원종 해보니 한번만 더 볼까요 12만원대 원종 해보니 12만원대 예 얘는 원종 해보니 8만원 오우 예뻐요 예뻐요 자 그리고 예 여기 펄 펄본 베르크 금 8만원 자 갑니다 돌기마리아 24만원 황진이 24만원 물 줘서 물 줘서 그래요 예 저 오기 전에 우리 대표님이 물을 줬어요 자 돌기마리아 24만원 얘요 36만원 얘도 36만원 다 구경했지요 조금만 더 가요 예 여기 예 라즈아가 4만원 어우 싸보여요 아유 그러게 사과마리아 80만원 네 싸보이지요 당연히 어우 좋아요 예 핸델 6만원 예 그리고 예 여기는 다 그 그 그 샤이닝펄이에요 3만원 샤이닝펄 자 그리고 여기 예 엠보 10만원 우메 엠보 10만원 자 파리다 프린스요 다 가졌어요 단암만 빼고 이제 다 사셨어요 이제 살라고 단암도 하나 사야지 자 예 제가 여기 선풍기 있어서 위로 살짝 올릴게요 여기는 그 지하철 3호선 타고 원당 역에 내려서 3번 출구로 오면 고양 꽃 도매 시장이 있고 예 중간만큼 오면 꽃나래 다육 식물 선인장이 있습니다 파키피던 8만원 감춰놓으면 그래도 알아요 아유 세상에 모노 금 5만원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란 복랑금 대품을 여기다 놨네 26만원 그리고 신도 금 3만원 황진이요 8만원짜리 다 여기다 또 이렇게 놨어요 황진이 8만원입니다 네 자 그리고 예 골든글로우 금 16,000원 괜찮죠 예 펜타드롬 금 예 5만원 12만원 가격이 다 다르다는 뜻입니다 치와와 금 8만원 어머 나 두개 있는데 돈 벌었어 구감령 8만원 자 그리고 여기 제가 잠시 예 살짝 돌고 꽃나라다역식물에서 구경하는 재미 솔솔하죠 예 한번 구경 오시면 되구요 그 오늘 나가는 영상 2부에 그 지난번에 루비파이어 예 루비파이어 어우 세상에 밭에서 다시 캤어요 응 그거 영상 준비합니다 로우 8만원 끝내줘요 예 로우 8만원 끝내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 챌린저스토리 3만원이요 레드와인 철화 24,000원이요 얘네들이 오늘 물 먹어서 챌린저스토리 물 먹은 애들은 이렇게 생겼어요 쫙 펴졌죠 3만원 얘네들은 오늘 물 먹은 애들 아메스토리 6만원이요 어우 세상에 조금만 더 있어봐요 네 어우 세상에 얘요 야생 말이야 20만원 포스 끝내줘요 네 그리고 샴페인 이렇게 큰 제품 예 샴페인 4만 5천원 예 어우 세상에 신라이 3만 6천원 신라이인데 앞뒤로 빨개진다고 합니다 아 아 기달라 언제까지요 빨개지는 그날까지 아유 세상에 자 그리고 아유 가격 여기 탈론 14만원 예 그리고 여기 푸에블라 마리아 36만원 끝내줘요 푸에블라 마리아 36만원 스텔라 36만원 이제 마무리 영상 갑니다 하나 둘 셋 짠 콜리 콜리 70만원 콜리 70만원 네 이렇게 해서 꽃나래다육식물에서 구경했습니다 잠시 현 For